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은 제 시크릿 300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집 교재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닐을 뜯어야 되거든요.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서 이걸 뜯고요. 일단 보시면은 이 교재가 비닐은 좀 살짝 치우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이게 지금 제 시크릿 300 메인 교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특별하게 이 L자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L자 파일은 총 3개가 들어있거든요. 총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글씨들이 써있어요. 이 글씨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설집입니다. 제 교재는 해설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시크릿 300은 기출문제집이고요. 제가 그 제 메인 강의가 더 시크릿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념하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집에서 약간 복습 형태로 기출을 한번 다시 푸는 거예요. 다만 좀 차이점은 더 시크릿 교재는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기출문제들을 다 보기 단위로 나눠놨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문제가 예를 들어 있다. 1번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있잖아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니은 보기랑 저기 다른 시험에서 나온 10번의 기역 보기가 풀이법이 똑같아? 그러면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 단위로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얘는 실제 시험은 그 보기들이 묶여가지고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문제를 다시 묶어놨다 하는 점이 좀 특별하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꼭 더 시크릿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맞는 순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 이 기출문제집이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지를 없애놨어요. 보시면은 문제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밑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선택지가 없냐면은 선택지를 넣으면 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문제를 맞추면은 땡큐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은 지금은 문제를 맞췄어도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그 보기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없앤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선택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답이 외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뒤에 답도 보면은 선택지가 빠진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들로만 이렇게 답이 써 있다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보기들로 답이 써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혹시 이거 확대 잠깐 여기 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줌을 여기,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더, 좀만 더, 좀만 더 들어와 주세요. 네. 어? 약간 초점이 안 맞는데? 초점 좀 맞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 옆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만 파란색 숫자 보이시죠? 여러분 파란색 숫자들. 이 파란색 숫자가 뭐냐면은 더 시크릿 300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이 떠올라야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L자 파일을 제가 세 개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요게 1단원 공부할 때 문제 번호들, 유형 번호들이에요. 정확하게는 1단원 공부할 때 어떤 보기를 딱 봤는데 여러분이 떠올라야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요거는 대단원, 2단원 대기와 해양 단원 공부할 때 문제 보기를 봤을 때 떠올라야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요거는 우주 단원 대단원, 3단원의 문제 보기를 봤을 때 떠올라야 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크릿 300 교재 이게 왜 이름이 300이냐? 요 유형이 거의 300개 정도가 됩니다. 총 다 합쳐서 대략 300개 정도가 돼서 요게 시크릿 300이고요. 제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학생들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 보기를 보고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온대저기압 문제를 풀 때 온대저기압에 관련한 개념을 다 떠올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시험에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저 지구광 푸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천천히 읽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보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떠올라야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서 굉장히 문제를 막연하게 푸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보기마다 대부분의 보기들의 옆에 이렇게 조그만 숫자를 붙여놨고 그 숫자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아 이 보기를 봤을 때는 이 문장을 떠올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적어놨다. 제시를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어떤 보기의 풀이법을 바로바로 인식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사실은 해설집에도 그 유형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보기를 봤을 때 이런 문장들을 떠올려야 한다. 하는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형 46번, 유형 45번, 유형 45번 이렇게 있죠.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올라?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보기를 좀 더 푸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제가 해설에 붙여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 보기를 봤을 때는 이 문장을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올려가지고 내가 문제 푸는 게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잘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형의 설명 자체는 지금 이거는 기출문제집이지 개념 설명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설명 자체는 더 시크릿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더 시크릿 교재를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더 시크릿에서 각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가 풀리고 이 유형들은 어떤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문제집을 푸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 문제집을 푸신 다음에 제 시크릿 300 프리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또 문제 해설을 할 때 매번 아 이 보기는 이 유형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보기는 이 유형이랑 연결되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제가 뭐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대신에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이 개념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하면 너무 많잖아. 그렇게 많은 걸 떠올리면은 좀 머릿속에 담기도 힘들고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어떤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이 꼭 떠올려야 하는 한 문장을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또 다만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보기의 풀이법이 꼭 한 문장으로 무조건 다 귀결되진 않아요. 여러 문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푸시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저는 혹시 이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너무 막연하게 떠오르고 특별하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보기를 봤을 때 꼭 떠올려야 하는 문장들을 다 적어놨다. 이게 지금 제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지구과학 수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수능조차도 6평, 9평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수능조차도 반드시 나왔던 보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왔던 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풀이법이 똑같은 보기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0%는 보기를 보자마자 이 보기를 푸는 풀이법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90%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보기를 봤을 때 이 문장 이 보기를 봤을 때 이 문장 이런 게 떠오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번호만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떠올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럼 번호를 보고서 이 L자 파일에 연결된 번호를 보고서 아 이걸 떠올렸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참고로 이 L자 파일은 혹시나 L자 파일을 잃어버리더라도 여기 앞에 당연히 교재 앞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해설지 앞에다가도 써놨기 때문에 해설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해설지 앞에다가도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제 자료실에도 PDF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인쇄를 해가지고 혹시 L자 파일 잃어버리더라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아마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혁신적인 기출문제집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자잘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거는 당연히 현재 지구과학원 교과 과정에 맞는 기출문제만 제가 엄선해서 실어놨습니다. 일부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과정이 3년 전에 한번 바뀌다 보니까 이전 교육과정 문제를 수록은 했는데 그게 같은 판구조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과정에는 안 맞는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은 제가 수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거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이거까지 푸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시크릿에 있는 내용과 이 시크릿 300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사실은 당연히 다 만점이 나옵니다. 이 두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절대 이 교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다만 기본적으로 이 더 시크릿과 시크릿 300은 시험에서 90%를 차지하는 기존 유형을 학습하기 위한 책이고요.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존 유형을 다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신유형들을 추가로 좀 접해보는 훈련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엔진이라고 해서 심화 교재를 낼 테니까 거기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개인 사설 모의고사 개인 모의고사인 더 컴플리트를 낼 때 그 컴플리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역시 신유형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시크릿이랑 이 시크릿 300 교재를 마스터 하신다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를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절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제가 그 아마 더 시크릿 OT 같은 데서도 아니면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9월에 보는 학생이라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개념 공부를 하시고 이 교재를 푸셔서 이 교재를 푸셨을 때 자기가 95% 이상 맞는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거의 970문제 가까이 거의 1000문제 가까이 있거든요. 1000문제 중에서 950문제를 맞췄어. 오 그리고 일부 문제는 그러면 생각보다 틀리네. 95%? 98%? 그러니까 1000문제 중에서 거의 970문제 중 970문제라고 치고 970문제 중에서 950문제 맞췄어. 한 20문제만 빼고는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맞췄어.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문제집을 한번 싹 푸셨는데 한 10문제에서 20문제 빼고는 다 맞았어. 그러면은 충분히 1등급 2등급 가능하다. 다만 이걸 당연히 처음 풀었는데 그 정도 못 맞을 수 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 문제 파일은 문제 파일은 제 수업 더 시크릿 300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보충자료실에 문제 PDF를 곧 업로드 할 겁니다. 그 PDF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푸셔가지고 다시 한번 본인이 950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지 즉 거의 95% 98% 정도 맞출 수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걸 한번 푸시고서 아 이제 기출문제 한번 다 풀었지. 한번 풀어본 문제니까 난 이제 이거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구과학은 여러분 까먹는 게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한번 풀었지만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춰드리는데 한번 싹 풀어야 돼. 혹은 한 번에 하루 만에 이걸 당연히 다 푸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중단원 하나 풀고 채점하고 중단원 하나 풀고 채점하고 그 중단원 정도면 보통 한 두 강 정도씩 되거든요. 여기 총 13강 정도가 들어있는데 13강 중에서 두 강 정도씩 풀고 채점하고 두 강 정도씩 풀고 채점했을 때 두 강의 한두 문제 틀리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안 풀고 이제 더 이상 안 풀고 모의고사를 풀거나 심화 N제 이런 거 풀어도 돼.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PDF를 또 다운받아서 인쇄를 또 해가지고 또 풀고 그 다음에 좀 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PDF 다운받아서 인쇄해가지고 또 풀고 이거를 반드시 반복 학습하셔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는 N회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번 풀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두뇌가 한 번에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 번 N회독 해주시라.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N회독 하지 말고 본인이 이걸 풀었을 때 중단원 중단원 단위로 풀었을 때 또 95% 이상 98% 이상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은 그러면은 요거 이제 좀 덜하고 N제를 좀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하는 공부 방향을 제가 지금 같이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한 번 풀었다고 그만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기출 문제만 무한 반복하는 것도 잘못됐다. 기출 문제를 적당히 풀어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적당히 푼다는 건 무엇이냐? 요거를 중단원 하나 중단원 하나 이렇게 풀었을 때 95% 혹은 98% 이상 맞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또 그렇게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기를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생각이 잘 나려면은 여기 있는 문장들이 어쩌다가 나온 문장인지 여러분 그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개념 이해를 같은 경우에는 더 시크릿 강의에서 제가 잘 설명을 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언박싱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